아빠, 지피지기라고 상대가 누군지 않아야 섬뜩을 하고 무슨 대책을 삼고 다니냐. 여기서 100미터만 더 가면 지하철역인데. 난 그래 옳다. 틀림없이 내 짝이다. 야, 그건 어디까지 난 네 생각이지. 아니, 그냥 정이 확 끌어오르더라니까. 주황씨 좀 전에 광화문열대 일식집 있지? 응. 거기 어떤 여자랑 자정하게 들어가더라. 어떻게 생겼어? 이쁘장한 게 눈은 하얗고 동그랬어. 머리는 길고. 열도? 응.